지난 2월 경북 포항시의 한 도로를 달리던 연인은 차 안에서 말다툼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쟁이 격해지자 여성은 운전 중인 남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고 남성 역시 곧장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여자친구에게 니킥을 날려버리는데요. 결국 도로 위에서 난투극을 벌인 이들에게 재판부는 나란히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벌금 300만 원, 남성에게는 8개월의 징역형이 선고되는데요. 두 사람의 처벌이 이렇게 엇갈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건 지금 운전 중에 난투극을 벌였어요. 맞습니다. 지난 2월에 포항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20대 남성이 운전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타고 있던 게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남성이 일하는 곳에서 만나서 남성이 사는 곳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중에 차 안에서 말다툼을 시작하게 됐는데 다툼을 시작한 이유까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지만 언쟁이 상당히 격해졌습니다. 그때부터 남성이 여자친구에게 심한 욕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성은 화가 나서 운전 중인 남자친구의 얼굴을 주먹으로 3번 때렸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잡아당기기까지 했습니다. 운전 중에 얼굴을 팍 가격당한 이 남성 이대로 물러서지 않고 도로에 차량을 딱 세웁니다.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웃으면 안 되는데 주먹대 닉퀵입니다. 무릎으로 찍었다는 얘기잖아요. 여자친구도 잘한 건 없죠. 일단 운전 중에 남자친구 얼굴을 주먹으로 떼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친구 차를 세웁니다. 정말 열이 받았는지 갑자기 여자친구 왼손으로 여자친구 왼쪽 눈을 때리고 그리고 거기서 그만둔 것도 아니고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 차량에서 그림이 사파져도 나오네요. 닉퀵을 여자친구가 날렸다고 합니다. 닉퀵이라는 게 무릎으로 상대방 얼굴을 가역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크게 다칠 수도 있고요. 남자는 여자친구 얼굴과 무릎을 가지고 다섯 차례나 닉퀵으로 여자친구를 공격한 겁니다. 소장님 이게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이거 상황이. 네 그렇습니다. 정말 남들끼리 이렇게 싸웠다고 해도 깜짝 놀랐는데 연인끼리 이렇게 싸웠다고 하니까 이거는 정말 서로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남자 운전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얼굴에 폭행하는 것은 거의 뭐 살인 행위라고 할 만큼 위험한 행동이죠. 그런데 그래도 어쨌든 이 여자는 이제 손으로 때렸는데 남자는 발로 무릎이 사실 사람 몸 중에서 가장 단단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얼굴을 때린 겁니다. 여자친구가 얼굴을 이렇게 가렸어요. 한 대 맞고 먼저 눈 부위로 손으로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얼굴을 가렸더니 그 가린 얼굴을 이제 무릎으로 계속해서 때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손가락도 뭐 부러졌습니다. 손가락 골절이 생겨서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고요. 그때 이후에 이제 여자친구는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스럽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두 사람은 헤어졌을 것이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또 만났다고요. 네 당연히 법원도 나란히 유죄 판결 내렸습니다. 일단 이 여성은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남성이 폭행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징역 8개월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특가법 위반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았는데 벌금 300만 원 선고받았습니다. 지금 CG 계속 좀 보여주세요. 승현님. 아니 어떻게 운전 도중에 운전자를 폭행했는데 벌금 300만 원 이게 말이 되냐 하면서 지금 이게 약간 의도치 않게 젠던 운정으로 또 번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냥 팩트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성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운전자를 폭행했기 때문에 운전자 폭행죄가 걸려있고 그 얼굴을 3번 때렸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행동은 맞겠죠. 하지만 저희가 모르지만 그 폭행의 원인이 있었을 것이고 그 원인을 판단했을 것이고 이 여성이 이 남성에게 했던 반성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의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했을 것이고 이 여성의 정과 기록도 고려했을 건데 이제 문제는 남성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까 여성은 운전자 폭행이었지만 이 남성은 상해죄로 의유를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무릎으로 사람을 때렸기 때문에 전치 4주 이상의 지금 어떤 상황이 만들어졌는 건데요. 전치가 나왔다는 건 상해가 되었다는 거고 상해가 되었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몸에 상처가 발생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남성이 이전에 폭행 전과가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전력이 있었고 2017년에는 집행유예 선고까지 받았던 전과가 있으니 어떤 동종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무릎으로 사람을 때리는 것은 때려받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판사도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죄질이 나쁘다는 의미에서 징역 8개월인데 아직 나름 좀 이렇게 피해자와의 합의의 여지가 조금 공탁은 했는 것 같아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역시 일단 결과만 딱 놓고 보면 오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정과도 있었다고 하고. 이거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폭행의 정도나 강도의 차이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이 남성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폭행 전과도 여러 차례 있었고 또 거기다 집행유예 선고 이력도 있었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일단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중간에.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전 여자친구죠. 처벌불원소까지 넣었어요. 그런데 그 뒤로 합의한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피해자의 피해복을 시켜주려는 의사보다는 본인이 처벌만 조금 줄여보려는 그런 의사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은 선고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피해자와 온전한 합의할 시간 정도를 좀 더 준다는 취지로 법정 구속만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겁니다. 처벌불원소를 받은, 받고 나서 돈을 입금을 안 했어.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요기! 오늘 melting 말이에요. !